저거 뭐야? 우리가 들어올 때 없었어 여기서 뭐 찍으면 우리 무조건 대사 아니냐? 진짜 뭐 있는 것 같아? 죽으러 내려왔는데 또 2층이야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저하여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 난리가 힘든지 조금만 기다려줘 김은 넘어가서 그것들을 재령하고 엄미 한 프로뒤를 한게 달라라 샤워 불을 걸어오면서 봤을 때 여기 길이 있었는데 여기 너희도 여기 갇힌구나 그 낚시했던 것처럼 그러게 내가 친절히 나가자고 했잖아 그때는 죽은 척도 안 하잖아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? 아저씨 사람이죠? 제발 내 친구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? 하아 자킨 뭘 찾아? 그 어떤한테 끌려가서 갑자기 뒤졌어 그가 누구라냐? 아 언제? 야 이혼재! 거기 있구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